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언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네요. 이제 이게 이런 사건들이 들어 있을 건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자제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의 자제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려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밝혀졌는데 경남에서 이제 공사현장 건축공사 현장에서 이제 대형사고를 당하고 그게 이제 지금 중형 대형병원들의 언급실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119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여러 군데 연락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늦게 이제 성낙받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절명한 사례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병호 tv를 보시고 언급센터에 계신 전문의들이 이렇게 경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난 사례가 지금 오늘 포착됐기 때문에 그 내용 언급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한 가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비슷한 사건들이 아마 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 의로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과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방 환자들이 대부분 권역권에 있는 그런 지방 그런 대학병원을 찾지 않고 서울의 빅파이브를 되게 찾는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네요. 심해지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내원 환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원이들은 해가 갈수록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의로 수가도 계속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내려앉고 그러니까 계원이들은 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환자 수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빅파이브는 환자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한 60% 정도가 되게 지방에서 원정의료를 오신 분들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의로사태는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대한 그런 무지 그리고 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태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전문의 중심병원 진로지원 간호사 PA 간호사 중심병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일체 의로계 의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으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또 무지와 오만의 바탕을 둔 대책과 그렇게 또 방안들이 나오니까 상황이 훨씬 더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완연하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윤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무대책인 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냥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를 비롯해서 의사분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의로가 파국 국면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의 치료제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통의 약품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이 아마 공급을 하고 배분을 하는 그런 약품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중 약국에서 비축해 놓을 수 있더라도 그게 이제 질병증의 배분 양만큼만 아마 질병증이 배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선 보건소에 가고 보건소에서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치료제는 것 같은데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의 변인 오미클론인가 그 보도를 내보낸 게 이제 7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7월에 이 치료제가 전월 대비해 700배 정도가 급증을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수요가 늘어난 거죠. 이것처럼 현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질병관리청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함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채널A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저 못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은 전월 대비해서 한 700배 정도의 코로나 여러분들 치료제가 수요가 공급이 됐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독려하거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중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방의학 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마스크 외에는 다른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겠거든요. 거의 너무나 이례적으로 정부가 조용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의료계하고 상당히 갈등관계니까 의료계에 협력을 해달라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은 것하고 국민 건강하고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당연히 국민 건강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앞서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들은 뭐 8월 말 지나면 가을 시작되면 뭐 수그러들 거다. 특히 이제 발병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은 모양이에요.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가지고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래도 일선에서 제1차 진로기간의 의사들이 대부분 회원이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아마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었으니까 계속 코로나19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좋은데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 또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